자 첫번째는 뭐에요? 여러분? 감사합니다 두번째는? 고맙습니다 세번째는? 고맙습니다 두번째는? 사랑합니다 자 감사랑수 준비! 시작!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외쳐줄게요 자 2018년에는? 2018년에는? 네가 있어서? 네가 있어서? 행복했다? 행복했다? 2019년에도? 2019년에도? 우리 사랑하자! 우리 사랑하자! 사랑해! 잘하셨어요 이게 감사 박수에요 자 1번 다시 한번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 두번째는? 고맙습니다 세번째는? 행복합니다 네번째는?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줄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만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박수만 한 번 더 갈게요 자 감사 박수 준비! 시작!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이 4가지의 말은요 여러분 많이 하면 많이 하시면 좋다는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네 좋습니다 두 가지의 말 다행Ό 다음 본빛 바로요 한 번 더? เจ MUSILE